홍보기 좋을까요? 신곡 신곡이요? 응응응 그러면 신곡 좀 늦게 터진 거 해도 괜찮을까요? 안되죠? 오케이 오케이 아 혹시 유학 갔다 오셨나봐요 영화되시네 아 대학 나오신 거 같아요 네 말씀은 대학 나온 거 같은데 얼굴은 꼭 고등어패 타다 오고 방침 앞에 히힛 히힛 웃자고 하는 소리에요 아 삼촌교육대 요즘에는 삼촌교육대라고 안해요 촌스럽게 자 그러면 노래 신곡 아까 내가 메들리로 미운사네 도련님 이런 거를 했는데 그래서 한 곡짜리 우리 한입품바 요즘에 신곡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주시오 알았죠? 긴테기 드렸어? 응 이 시기가 요즘에 긴테기가 잘 안 들려갖고 흠 이쪽에 손님이 많으니까 이쪽 보고 타려 가슴은 없지만 가슴 바치고 타려 이쪽에는 조금 많이 많으니까 딸기 같아요 타려 동일 부모 쇼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통화한다 말해 주세요 하시는 바다 기다리에 그림만 가진 오뎅 그림만 기다립니다 여리누나고 기름누나고 나도 말 못할 것 같아 어묵과 누겐 누워만 부를 살 것 같아 소름과 빛까지 그려주세요 내게 사랑을 만들지니라 내가 잘 안보니까 이거 하나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운대 책임이라 올라가야돼 잘 보이죠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고고한다 말해주세요 당신이 떠난 그림만의 우융만 가진 고창추랑 기다립니다 영원하고 기운도 많고 나도 말 못할 것 같아 영원하고 기운도 많고 나도 말 못할 것 같아 내게 사랑은 만명품지야 아무도 많고 변를만 부면 살 것 같아 누군 슬균으로 맡긴 가진 들어주세요 내게 사랑은 만명품지야 내게 사랑은 만명품지야 아니 나 사실 한국만 할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늦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북을 쳐주시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국 쳐해도 될까요? 어... 쟤는 선생님 참 잘하겠네요 사실 선생님이 저 전화주셔가지고 저희를 초청해주셨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딱 내렸는데 선생님을 딱 뵙고 내가 생각한 게 딱 뭐가 한 가지 있는 줄 알아요? 선생님 되고 바빠만 잘 나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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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스마트 언니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멀리 찾아주시고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꼭 임신들 하셔요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덕질이 오빠 잘 있죠? 요즘 그 새끼가 보고 싶은데 나를 거부하더라고 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쵸 그렇게 생각해 올라오니까 공기가 좀 달렸네요 하하하하 한복도 우리 화장실 화내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 더 한동안 우리 선생님 북도 치시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은 뭐를 해야되냐. 귀때기로는 노래를 듣고 눈구멍으로는 선생님이 북치시는 걸 보고 오케이? 네 됐다 역시 우리 경남도 됐다. 됐다고 끝나 충청도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? 됐어요 아니 아니요 그걸로 끝나 우리 경남도는 됐다 그러면 끝나 차렷 그럼 이제 저녁인데 잘 모르시라고? 요만큼 여러분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잠깐 웃으시라고 웃으면서 합시다 한 번 갈게요 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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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 으 으 으 sight 으 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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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